올영 신상템! 과연 진짜 좋을까? 클리오가 베이스는 좀 잘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되는데 탱글 광을 기죽이지 않으면서 유분감만 싹 가져가는 느낌이거든요? 뉴트럴한 베이지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뉴트럴이요? 글쎄요. 오늘의 립 펜슬은 혜림 쌤이 같이 공동 개발하신 클리오 신상 립 펜슬입니다. 착색력이라고는 1도 없어요. 발색한 부위에 남아있는 컬러감이 1도 없죠. 제 겨드랑이 보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 포입니다. 안녕. 오늘은 올영 신상템! 과연 진짜 좋을까? 싶어서 몽땅 구매한 제이미가 한 8월, 9월 신상템 위주로 싹 다 구매해가지고 한 20만원어치 넘게 샀어요. 재논재산 제품들로 오랜만에 메이크업 리뷰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유튜버 분들이나 셀럽 분들이 이렇게 좋다고 한 제품도 있는데 한번 진짜로 좋은지 알아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장원영씨! 우리 원영씨가 또 어뮤즈의 모델이 됐더라고요. 뮤즈가 됐어요. 원영이가 얼굴을 걸고 홍보하고 있는 그 어뮤즈의 신상 팔레트가 또 기깔날지 안 기깔날지 한번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컨실러 팔레트를 사용할 건데 컨실러 팔레트는 디어웨이 가지고 왔어요. 이 디어웨이 컨실러 팔레트가 왜 좋았냐면 건성 분들이 쓰기 편안한 포뮬라예요. 조금 더 매끄럽게 들뜸없이 착착착착 발리는 좀 더 가벼운 제형의 컨실러인데 커버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다양해서 코렉팅하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세 개 나눠 파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방에 모아주실 수는 없는 건지. 왜냐면 세 개 다 사기엔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모아주시면 안 되나요? 디어웨이 관계자분들? 지금 올령에서 구매하시면 이렇게 손가락 핑거 퍼프 핑거 퍼프까지 같이 주시더라고요. 핑거 퍼프는 자그로 샥! 중지 정도에 껴주셔야죠. 불쾌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두 손을 이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디어웨이 팔레트 1호에 피치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서 먼저 여기 다크서클 좀 잡을게요. 생각보다 이 핑거 스펀지가 조금 더 넓게 발려가지고 아무래도 브러쉬를 사용하고 나서 이 핑거팁 스펀지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브러쉬 사용해서 브러쉬로 칙칙한 부분 보라색으로 조금 잡고 C015의 이 컬러 쓸데없는 잡티놈들 잡아주고 그다음에 퍼프 사용해서 써 발라줄게요. 되게 가볍게 얼굴에 착 밀착되는 그런 컨실러라 이렇게 코렉팅하기 너무 좋아요. 베이스 전이나 베이스 후나 자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필리밀리의 엄청난 신상 브러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필리밀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브러쉬 두 가지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 나겸쌤과 함께 공동 개발한 브러쉬라고 해요. 이거는 얇고 플랫한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 바르게 딱 적합한 브러쉬예요. 엄청 기대가 될 정도로 뭐가 엄청 부드러워요. 두 번째로는 파우더 브러쉬인데 블러셔 바를 때나 하이라이터 아니면 뭐 파우더, 가루 파우더 뭐 파우더 팩트 사용할 때 사용하기 좋은 아주 부들부들한 파우더 브러쉬인데 베이스는 뭘 사용할 거냐면 클리오 킬커버 하이 글로우 쿠션 제가 구매하니까 클리오 신상 쿠션 본품이랑 프리즘 하이라이터 크리미 베이지 색상 그리고 리필! 이렇게 리필까지 해서 세 가지 몽땅 주더라고요. 제가 톤업 베이스를 따로 바른 게 아니라 차분하게 피부에 올리기 위해서 2호 쿨톤 컬러보다는 좀 3호 리넨 컬러로 가지고 왔고요. 케이스를 보여드리자면 아주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클리오가 케이스에는 진짜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 요즘. 이렇게 네모네에서 호신용으로 갖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길 가다가 어떤 새끼가 따라온다? 이 모서리로 그냥 캬! 일단 보여드리자면 퍼프는 버섯하지 않고 좀 쫀쫀한 편이라 글로우 베이스 올리기 아주 좋은 그런 퍼프예요. 나름 아주 소심하지만 이렇게 살짝의 엣지감도 있어서 이렇게 콧망울 찌르기도 좋네요. 텍스처를 보여드리자면 클리오가 베이스는 좀 잘하다 보니까 이번 글로우 쿠션도 굉장히 기대되는데 역시나 텍스처가 아주 매끄럽게 주름 끼임 하나 없이 일단 손등에 올렸을 때는 주름 끼임 하나 없이 매끄럽게 비벼지고요. 커버력 같은 경우에는 붉은기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요. 옐로우 베이스의 리넨 컬러다 보니까 좀 더 붉은기가 커버가 잘 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광이 싹 도는 거 보이시죠? 모공 커버는 기대를 해도 될란지 일단 피부에 올렸을 때 진짜 카이 글로우 쿠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딱 알맞을 정도로 피부 광을 아주 싹차라랑 내면서 매끈매끈하게 올라가거든요. 코 쪽에 해볼게요. 손등에 펴발랐을 때보다 조금 기대감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더 모공이 크시고 요철이 심하시고 그리고 좀 더 피부가 얇은 분들이었다면 그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두껍게 발린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이 쿠션이 가지고 있는 이 광의 느낌은 너무 예쁘거든요. 자 일단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브러쉬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올리면은 제가 느낀 단점이 좀 보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들겨 볼게요. 이게 워낙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의 베이스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이 글로우 쿠션 척척척척 올릴 때마다 느껴지는 이 광은 굉장히 예쁘나 이 광이 불안정한 광이라고 왜 느껴지는 건지 얼굴에 착 밀착돼서 예쁘게 보이는 속광결광이라고 하기보다는 번들번들 거린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광이에요. 분명히 쿠션을 지금 바른 건데 왜 여름 페스티벌에서 다여수씨가 놀고 나온 것 같은 베이스가 연출되는 건지 왜, 왜 그러는 건지 이 쫀쫀해 보이는 광은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살짝 이게 실제로 보면 오일리하게 느껴지는 그런 광이에요. 건성 미우들은 만족하려나? 제가 이 오른쪽 볼에 끈적이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 커버력도 살짝 아쉽고요. 그리고 모공이랑 요철부각도 좀 있는 편이에요. 이 쿠션이 이 쿠션에서 장점이라고 이 클리오에서 말하는 이 탱글광밖에 없는 느낌? 죄송해요. 저 이제 고소 망해. 그래서 그만할게요. 궁금하니까 우리 한번 밀착력 테스트 해봅시다. 이 폰에다가 얼굴 한번 이렇게 대볼게요. 나 약간 긴장돼? 여보세요? 어? 클리오는 당장 진정 쿠션 시즌2를 만들어볼까요? 클리오에게서 상처받은 마음을 이 디어에이 컨실러로 일단 커버하면서 달래보도록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꼼꼼히 커버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파우더 팩트 좀 해줄게요. 낙염쌤 브러쉬 사용할 거고요. 지금 여러분 제 손이 왜 이러냐면 아까 촬영하고 잠깐 눈썹 칼 꺼내면서 눈썹 칼을 베어왔어요. 저 지금 급하게 드레싱했습니다. 이거 좀 이해 부탁드려요. 간지나고 괜찮잖아? 열일 촬영하는 제이미 이해 좀 부탁드려요. 아무튼 우리 브러쉬 빨리 사용해보도록 합시다. 피부의 번들거림을 빨리 없애고 싶거든요. 겉에 유분을 싹 잡아주는지 보자고요. 이 도구가 진짜 중요하다니까? 전혀 텁텁하지 않게 지금 이 클리오 쿠션이 나름 제 피부에 선사한 탱글 광을 기죽이지 않으면서 겉에 존재하는 유분감만 싹 가져가는 느낌이거든요. 피부 표현 안 망치면서 유분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브러쉬인 것 같아요. 여기 광 죽이나 볼까? 봐봐. 광 살아있죠? 딱 겉에 불필요한 유분감만 걷어주는 느낌이에요, 진짜. 이제 쉐딩을 빠르게 빠르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쉐딩을 예쁘게 다듬다듬 턱도 다듬다듬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장원영 씨. 우리 원영이가 뮤즈가 된 어뮤즈의 라임 장난 아니다. 거의 다이나믹 듀오급의 라임이었죠? 어뮤즈의 신상 아이 컬러 팔레트고요. 얘는 3호 베이지입니다. 뉴트럴한 베이지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멈스럽거든요? 뉴트럴이요? 글쎄요. 굉장히 웜톤에 치우친 컬러라고 생각이 들어요. 컬러는 총 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펄 컬러 5가지 그리고 약간 펄이 섞인 브라운 컬러 한 가지 그리고 쉬머한 자글자글 펄땡이 하나 그리고 강렬한 펄땡이 두 개 전체적으로 컬러가 좀 베이지 톤이나 약간의 코랄끼가 섞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화사한 베이지 톤이라 뉴트럴 톤이라고 소개가 된 팔레트인 것 같아요. 채도가 강하지 않아서 라이트 톤에서 소프트 톤 분들은 무난하게 소화 가능하실 것 같은 톤이고요. 그리고 가루 날림은 굉장히 적습니다. 무펄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톤의 브라운보다는 옅은 컬러일수록 잘 펴발라지고요. 옅은 컬러일수록 3번, 4번 덧발라야지 팔레트 속에서 보이는 색감이 그대로 올라오고요. 무펄에서 어두운 컬러일수록 1회, 2회만 덧발라줘도 컬러감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펄땡이들은 아주아주 밀착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냥 피부에 촤라락 발라붙고 펴발라지기도 엄청 잘 펴발라져요. 두 번째 음영 컬러, 눈두덩이에 넓게 말고 이 쌍꺼풀 라인 위주로 두껍게 쌓아 올릴게요. 쿨톤인 제가 올려도 그렇게 텁텁하지 않은 베이지 컬러라 진짜 소화 가능한 그 정도의 음영 컬러예요. 그다음에 이 첫 번째 컬러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넓게 컬러를 좀 퍼뜨려줄게요. 눈이 넓어 보이게... 동일한 컬러를 여기 애교살 라인에 언더에 그냥 넓게 깔아버릴게요. 아까 사용한 코에 사용한 쉐딩이랑 이 팔레트에 중간 정도 음영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 그림자 싹 잡아줄게요. 넓게... 그리고 총알 브러쉬 사용해서 이 컬러랑 이 펄땡이 섞인 브라운 컬러 섞어서 중간 음영을 싹 내보자고요. 쌍꺼풀 라인에 살짝 절반 정도 미치게 눈 뒤쪽을 살짝 막아 올릴게요. 깔끔하게 그냥 그리고 삼각존까지 음영을 또 내려주는 거예요. 지금 컬러 보시면 딱 느껴지시겠지만 진짜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은 컬러긴 해요. 자 이렇게 눈 길이 트여놨으면 이 컬러 단독으로 펄땡이가 살짝 섞인 브라운 섀도우거든요. 이 삼각존 라인을 쓱 눈 동공 앞까지 쓱 건드려주시는 거예요. 이 섀도우의 최대 장점을 지금 알아냈어요. 가루날림이 진짜 적어 지금. 가루날림이 심한 섀도우들은 이미 광대 쪽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섀도우는 가루날림이 확실히 적네요. 그건 진짜 최대 장점이다. 아니면 하도 은은한 베이지 컬러라 내 칙칙한 얼굴 위에 떨어진 걸 내가 눈치 못 채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애교살 섀도우 깔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쉬머 펄땡이를 사용해서 눈 애교살 라인에 쫙 그어볼게요. 쉬머 섀도우가 발색력이 좋아서 애교살 살려주기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은은하게 살려주네요. 내 마음에 약간 해소가 뭔데? 펄땡이 한번 올려볼까? 욕심이 나잖아. 먼저 이 베이지 색깔 샴페인 베이지 컬러 펄땡이 애교살 언더에 깔아볼게요. 눈 중앙 위주로 확 살아나잖아. 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약간 채도가 낮은 이 펄땡이 사용해서 눈두덩이 위쪽에 싹 깔아볼게요. 궁금하니까. 솔직히 지금 무펄 느낌이 좋기는 한데 궁금한 건 못 참잖아. 와 진짜 바쉐링광 느낌이다. 밀착력 엄청 좋은 펄땡이가 샥 눈가에 올라갔을 때 나는 그 특유의 느낌이 있죠.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블링블링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윤기 돌듯이 깔끔하게 올라가는 그런 펄 입자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오히려. 어머 펄 느낌이 너무 디지게 이쁜데? 디졌어 나 지금. 디지게 이쁘다 진짜 이거 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라이너 맞지? 릴리바이레드. 릴리바이레드에서 새로운 신상 컬러 라이너 두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FW 맞이하면서 나온 신상 컬러들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하나는 헤이지 브라운이고 하나는 미스터피그라는 컬러입니다. 요게 헤이지 브라운이라는 컬러입니다. 쿨톤을 위한 브라운 컬러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무화과 컬러. 무화과 색상에 뒤트임, 언더 밑트임 하기 좋은 미스터피그 색상인데 내 취향이잖아. 먼저 헤이지 브라운 색상으로 라인을 꼼꼼하게 메꿔줄게요. 이게 블랙과는 다른 요런 브라운 컬러가 주는 은은함이 있는데 섀도우로 아이라인 칠해준 것처럼 은은하게 라인을 그려주는데 선명함을 잃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 굉장히 환영합니다. 눈매 그대로 싹 빼줄게요. 아이라인은 요정도로 싹 빼주고 미스티피그 컬러로 눈 삼각존에 언더트임 싹 은은하게 해보자고요. 요런 밑트임 같은 경우에는 점막이 저처럼 좀 눈의 아래에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아이라인이 주는 그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들을 우리 어서 섀도우로 뭉개버리자고요. 먼저 요 중간 정도 음영 컬러로 요 미스티피그 아이라인 그려놨던 구역을 먼저 이렇게 조져요. 아무래도 섀도우가 들어가다보면 선명했던 라인이 살짝 무너지거든요. 엄청 어두운 섀도우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눈 위에 라인감은 요 제일 어두운 컬러로 점막 부분 가깝게 블렌딩 해주면서 눈 뒤쪽 라인감 살짝 부드럽게 풀을게요. 나 좀 청순해졌어! 그러면 저는 빠르게 섀도우 속눈썹도 붙여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빠르게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위아래로 다 붙이고 왔고요.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 있게 가을이니까 로지 브라운 컬러 사용할게요. 이거는 코스놀이 제품이에요. 근데 어차피 제가 붙여놓은 속눈썹이 컬러감이 다 블랙으로 또렷하게 잡혀져 있어서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날 것 같긴 해요. 진짜 내 속눈썹에 바르는 것보다 기분 내는 거지 뭐! 언더도 살짝 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끝을 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러셔는 지금 랭킹 찍고 있는 기획 세트인데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닝 볼륨 블러셔 플랫 치크 브러쉬 기획 세트 화사 봄 럭! 블러셔 브러쉬랑 같이 증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사실 웨이크메이크에서 이 컬러가 언제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8, 9월 신상은 아닌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채도이 채도가 높은 블러셔 부분으로 블러셔를 싹 해요! 진짜 오늘은 약간 라이트톤, 소프트톤 분들을 위한 메이크업 맞다. 봄움이 하기 좋은 가을 메이크업이잖아 진짜. 이렇게 연한 이제 라이트한 컬러 레이어링을 해가지고 싹 부드럽게 펴 바르는 거죠. 훨씬 블러셔 이쁘게 돼요. 이제 하이라이터는 이것도 웨이크메이크 기획 세트 얘는 하이라이터 브러쉬를 이렇게 같이 주더라고요. 신상 하이라이터 컬러로 출시한 지 좀 몇 달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완전 매트한 무펄에 가까운 하이라이터 존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펄땡이가 좀 굵은 하이라이터가 나오거든요. 오 너무 예쁘다. 아이스 핑크 컬러 미쳤다.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면서 사이버틱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화사해질 수 있는 그런 하이라이터 컬러네요. 여기 싹 올려볼까 광대에.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주는 광이 베이스에서 번들거리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광보다 훨씬 이쁘게 연출될 때가 있어. 근데 지금이 딱 그거. 그런 느낌. 오늘의 립 펜슬은 클리오 신상 혜림쌤이 같이 공동 개발하신 클리오 신상 립 펜슬입니다. 우드 재질로 되어 있고 나중에 다 다르면 깎아 쓰라고 연필깎기도 하나씩 같이 주더라고요. 컬러는 이렇게 네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FW에 맞게 좀 차분한 컬러들로 나왔더라고요. 기존의 립 펜슬에서 볼 수 없었던 가을가을한 컬러들로 출시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쉐입 자체가 이렇게 뾰족하게 펜슬 형태로 나와가지고 정교하게 그리기엔 너무 좋은 립 펜슬이에요. 1호 컬러를 사용할 겁니다. 요 컬러에요. 발림성 너무 좋아요. 클리오 너무 잘했다 이거. 깎아서 쓰기도 번거롭지만 그래도 쉐입 자체가 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깎아서 쓸만하다. 좀 입술 테두리가 진해져가지고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인데요. 립 펜슬들 중에 연한 컬러에 쉐딩 컬러 있죠? 연한 쉐딩 컬러로 위에다 살짝 덧발라주면 채도 있고 조금 진하다고 느껴지는 립 펜슬이 입술에 자연스럽게 들러붙으면서 오히려 더 예쁘게 연출되더라고요. 벌써 오버립이야. 위에다가 약간 가장자리 같은데 보여요.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살짝 색감 강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립은요. 데이지크 데이지크에서 하도 SNS에서 지금 광고 뿌리고 있는데 정말 궁금했던 아이템인 데이지크 멜팅 립 펜슬이에요. 5종 모두 가지고 와봤습니다. 안에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뒤에 똑딱이를 이렇게 눌러야지 살짝살짝씩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0.1mm 정도 튀어나왔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빠꾸가 안 되니까 잘 조절하시면서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컬러는 5가지예요. 1호부터 5호가 있는데 딱 보시면 이 광택감 보이시나요? 진짜 발색하기 힘들었습니다. 찐득찐득 거리는 제형이고요. 광이 사르륵 돌아버리는 오일광이 쫙 도는 그런 제형이에요. 착색력이라고는 1도 없어요. 발색한 부위에 남아있는 컬러감이 1도 없죠. 제 겨드랑이 보지 마시고요. 립밤 바르는 것 같고 건조함 때문에 일어났던 각질들도 팍! 기가 죽어서 쭈그러들 것만 같은 딱 눌려버리는 그런 극강의 오일감과 촉촉함 관점을 뽑자면 지속력이겠죠? 약간 그 광고 속 이미지에서는 되게 입술에서 금방이라도 과즙 시럽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립밤을 두둑히 바른 느낌이 나기는 해요. 세네번 정도 덧발랐을 때 원하는 컬러감으로 싹 발색이 올라오고요. 그래도 이정도면 미쳤죠? 너무 이뻐! 고급진 메이크업 할 때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와우! 어머나 이거 붕대투어! 와우! 여기다가 누디피그 한번 덧발라볼까? 이게 단독 발색이 아니라서 구별하기 힘들기는 하나? 뭔가 좀 더 제 얼굴에 착붙되는 느낌이네요. 이 멜팅 캔디밤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링을 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그냥 하나 맘에 드는 호수를 하나 사셔서 두세 번씩 레이어링 해가지고 그렇게 컬러감을 싹 올려서 바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색감이 이렇게 티가 팍팍 나는 그런 립 틴트 제형이 아니다 보니까 레이어링한 느낌이 잘 안 나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고소당할 수도 있겠다. 한 브랜드만 너무 나쁘게 얘기한 느낌이라서 지금 마음의 죄책감이 아주 휘몰아치는데요. 저는 사실 클리오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클모씨가 저를 너무 나쁘게 안 봤으면 좋겠다. 솔직한 리뷰를 또 남겨야 되는 게 제이미포유의 의부니까 어쩔 수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다. 짠!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상 투혼하면서 올리브용? 올리브용? 올리브용 신상템 리뷰를 해봤는데요. 우리 미우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메이크업 100점 만점에 한 90... 80점 주고 싶습니다. 라이트한 메이크업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오늘 색감이 전체적으로 너무 조화로워서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나름 드는 것 같아요. 자연식 과양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올리브용 신상품 다 미쳤고요. 단점이라고 하자면 그만할게요. 여기서 그만 삐임! 말만은 제이미포유 지금까지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